시편 122편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요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. 예루살렘아, 우리 발이 네 속문 안에 섰도다. 예루살렘아, 너는 잘 짜여진 성업과 같이 건설되었도다. 지파들, 곧 요호와의 지파들이 요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.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위세의 집의 보좌로다.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.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. 네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네 공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.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네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.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.